아 들리시나요 여러분 비행기 소리 밤에 제가 이 밤에 비행기가 갑니다 네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밤에 비행기가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상공에 뭐하는지 아시겠죠 예 분명히 위에다 뿌리는 겁니다 캠트레이를 이 밤에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짧게 소리를 녹음 했지만 밤에 이렇게 뿌리는 거는 오늘도 바이러스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다들 오늘 밤 창문 닫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에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감기 환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닫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짧게 올립니다